내 삶의 고백이 있었더라면 나는 정말 좋겠네 내 삶의 반이라도 알아봐준다면 나는 정말 좋겠네 1등 내 이름 1등 못한 만년 1등 또 다른 1등 열등대로 삶을 사는 게 가능 난 봄이 되고 싶은 겨울 난 날 수 있어 위로 추락할 수 없어 절대 이대로 할렐루야 뭔가 될 것 같은 기분 친구들아 먼저 가 있을게 가자 꼭대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해봐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 내 삶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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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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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만 남겨진 것만 같은 건데 내 삶의 고백이 있었더라면 나는 정말 좋겠네 내 삶의 반이라도 알아봐준다면 나는 정말 좋겠네 1등 꿈꿔 본 적 있지 한 번쯤 내가 너보다 난 적 있다고 생각한 적 있지 두 번쯤 야규 강식 피라미드 꼭대기를 생각한 적 있지 아주 가끔 난 알고 있어 지금 추락하는 지도 몰라 지금 할렐루야 엄마의 기도는 이 독발이 약했나봐 내 불행을 먹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해봐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여도 내 삶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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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정말 좋겠네 내 삶의 반이라도 알아봐준다면 나는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나만 빼고 잘될 닿고 떴던버려 좋겠네 띠리리리리 아무리 두 길을 막아도 띠리리리리 자꾸 흔들끄럽게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나만 빼고 두 길이 얼씨 나 좋겠네 띠리리리리 아무리 두 길을 가려도 띠리리리리 자꾸 흔들끄럽게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디리디리리 정태리네 더주는게 정태리네 정태리네 뭐하는지 안녕하세요. YGK 플러스 모델 박윤정, 정원입니다. 하하님 뮤직비디오 영상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혜민입니다. 공백이라는 뮤직비디오에서 지뢰인 역할을 맡았고요. 동훈이 형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강수 씨 머리를 하루만이 쳐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네, 이제 또 저기 저 제주도 내려갑니다. 제주도 청호식당도 삶을 나면 이제 배우로 성공해서 여기 서울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어서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십쇼.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저희는 M.S.A.M. 하하 형이 오랜만에 이렇게 음악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나왔는데요. 너무 영광이고요. 즐겁게 촬영하여 음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개지현입니다. 20년지기 친구 하하가 신곡은 나왔다고 해서 뮤비에 함께 촬영하게 됐는데 종료한작할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씬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저보고 세트 같다고 네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런 것 같긴 한데 한 씬도 안 빠지고 나왔어. 다 나오면 더더워지. 그게 될 논입니다. 개지현 파이팅! 공배 대박! 안녕하세요. 다행팀을 방문하였습니다. 설명한 배우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YGK 플러스 모델 이성인, 이승민, 오세진, 우주환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하하님이랑 광수님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촬영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촬영장 분위기가 되게 따뜻하고 훈훈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리, 김민서, 김도겸, 최지민, 정승환, 이단. 도움은 평안하고 즐겁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길 바랄게요. 하하님 뮤비에 참여하게 된 주, 김유리, 이승민, 김진호, 김천일입니다. 하하님 뮤비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고생하시길 바랍니다.